까똑 까똑 소중한 당신의 애마라면 세계 최초 바이크 전용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 글라스킨 퀵 세라믹 아머 tying 사장님 임팩으로 볼샷만 두면 할 줄 아니 뭐여 가스라이팅 그만해라 애매할 때는 세게 차라 벌어지네 더 세게 차야 된다 여기 라인이 벌어졌잖아 압입되는 거라서 세게 차에 빠진다 이거 사장님 그래갖고 이거 뭐 센터 하시는 분이 볼트 몇 개 풀어갖고 흘떡 흘떡 끓이고 이래가지고 달 일입니까 저쪽 TV 구끄럽비뽕 땀 삐질삐질하는 걸 내가 땀 나는데 니가 나쥬? 반달키 하고 있는 거 다 빼고 요 골트 이거 다 빠진 게 맞나? 골트 저거 하나 걸치는 거 빠지게 된다 다 빠지게 안 남아도 돼 그래 그럼 이제 후드로 펴보라 세게 후드로 펴보라 더 세게 안 버시지나? 사장님 이래갖고 밥먹고 삽니까? 돼요? 벌써 짓니까? 다 빠진 소리나는데 얘 다 빠진 소리나는데 벌써 짓네 다 빠진 소리납니다 벌써 짓네 다 빠지는데 이거 고치라고 보내야 할 때 다 부르고 있습니까? 손님이 있는데도 막 욕합니까? 어쩔 티비 저쪽 티비 그렇게 집에 받을까? 이런 거 또 안 받습니다 하세 배짱이야? 배짱이야 이거 누가 요즘 이렇게 만드신 거 배티 나왔네 너 이리야 골트는 다 가 한 값 사와봐라 원래는 아있나 여기 요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뒤에 보드 딱 채워가지고 뽕 뽑아내는 거거든 뭐 공고 있네 저쪽 티비 저쪽 티비 꼼꼼 삑붕붕붕 저거는 인스톨러고 그리고 이거는 지금 야한테는 기장이 안 맞다 기장은 두 사이가 사장님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 안 돼 노토 싫었네 그 뭐 위에 보면 압니까? 보이세요? 돌리면 돌리면은? 짜그락 짜그락 하잖아 안 돼 안 돼 짜그락 짜그락? 그거를 이렇게 남자가 있고 왕보고도 하자 이렇게 거기 짜글짜글 하잖아 안 돼 안 돼 갖는 기준이 짜글래 이런 소리 소리가 아니라 치면서 침대하라 존나 못 믿어 근데? 못 믿어? 가나는 그럼 근데 뜯었는 비용은 줘야 돼 그래 가지고 가야지 크크크크크크 뜯었는 비용은 주고 가 뭔가 약 파는 느낌인데? 약을 팔 것 같으면 내 약살이었지 선생님 이거 그러면은 이렇게 해갖고 부속과 빼고는 얼마 정도 나오는데요? 아니 다 해가 얼마 나옵니까 이거? 그러면 일단 작업 끝나고 얘기해야지 아니 그 견적을 알아야 내가 뭘 저걸 하는데? 견적을 알아? 그러면은 의사한테 가서 수술한 게 제가 얼마든지 물어봐 그거 대답해 줄런가? 대답해 주지 않습니까? 무통 얼마쯤인데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감옥 그래 봐요? 그러면 그걸 수술했어? 했는데 아파 무통구사 맞을 거라고 맞을 거라고 한 10년만 어렸으면 내가 무통을 안 맞았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무통을 맞아야겠더라고 내가 한 30분 참아보고 안 돼가 간호사 불러가 무통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비용이 추가되는데 그걸 내부로 지금 뭐 잠재인처럼 맞춰라고? 네 그거랑 그거랑 같습니까? 같지 오토바이기에 의사지 내가 뭐 선생님 그냥 이거 우압입니까 이거 이래가? 일단은 뭐 보랭집 쪽으로 가면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몇 년씩이래? 모르겠는데요 20년 됐다 아이가? 이게요? 그럼 10분의 1만 세줘 예? 10분의 1만 기다리라고 20년을 탔는데 10분의 1도 못 기다리면 이 오토바이도 애정용생을 버리던가 아 2년씩이나 걸립니까? 뭐 그것도 빠른 거 아인다 이게 화석입니까? 몇 년씩 오토바이죠? 2천 년씩 아이고 2천 년씩인가 아 그래요? 그러면 화석이기는 한 것 같은데 그만큼이나 걸리면 이거 부속 나오는 걸 감사해 중국산도 나오는데 그렇습니까? 요새 중국산이 육수로 핫하다고 들었습니다 사장님 아 죽을 수 있지? 아 나 죽을 수 있지? 그게 아니고 소중한 당신의 애마라면 세계 최초 바이크 전용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제 글라스킨 퀵 세라믹 아머 미라스탄 그녀가 취미는 걸 맞다. 잘 맞다. 투티오일을 발라야 되는데. 이거 입이잖아. 어머, 이거 먹었어요? 반대 아이가? 그리고 반대 아이가? 그게 배기 중인가? 아니 나도 그래서 물어보는 거다. 메뉴 봐라. 아니 내가 인마 안 보고 왜 이렇게. 그 오토바이 좀 끄다가 내는 게 어떨까? 링을 압축 잘 시켜서 넣어야 됩니다. 빈 공간이 있는 사이로 첫 번째 링, 두 번째 링 압축 시켜서 싹싹싹싹 다 집어넣지 마세요. 그 정도 쯤에서 어느 정도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 다음에 피스톤 포스하고 쳐봐 가지고 밑에서 들어가야 들어가거든요. 아이가? 밑에서 똑같나? 죽일까? 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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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벌 시면서 지나가잖아. 그래 됐네. 그래. 그럼 여기 봐라. 엔진 내려야지. 엔진 내려야지. 아니잖아. 이렇게 좀 내려야? 일단 14로 쫄아봐라. 그 사이즈는 원래 헤드니까 조금 일반적인 덕후라. 세게 떨어지고. BeckyFuss coming back. ashed noisy. distracted by breeze. Frosting definitiva. 평소가 불고열아. 정답 believed she said that she wrote of dished. Eleven things have been. 소중한 당신의 이마 점은 세계 최초 바이크 전용 스프레이 유리막 코팅젤 글라스킨 퀵 세라믹 아머